안녕하세요 미니미니러브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양이용품이랑 맨 마지막에 고양이를 저희가 소개할건데요. 먼저 고양이용품 먼저 차이차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물통을 소개하도록 할건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뿅! 고양이 물통인데요. 원래 저희가 이거 밥통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통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밥통을 따로 사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바로 발톱깎이로 넘어갈건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뿅! 네, 발톱깎이입니다. 저희는 한 고양이가 발톱길 때문에 깎는데 그렇게 길지 않으면 안깎아요. 그게 이제는 빨간게 있잖아요. 그 혈관 그쪽은 안짤라야 돼요. 자르면 안되세요. 절대 자르면 안되고요. 자르게 되면 거기에 피가 있거든요. 거기에 피가 흘러가지고 안되고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을거에요. 그 다음은 발톱 갈기로 넘어갈게요. 발톱 갈기. 바로 보시러 갈까요? 뿅! 조용히 해. 네, 발톱 갈기입니다. 어, 이거 저희가 맨 처음에 사고 뜯었는데 그 다음엔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거. 그냥 아직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음, 맥스태 하기 좀 그렇고요. 어, 아직 사용하지 않아도 다 가니까 네, 그 다음에 바로 어, 캣닙으로 넘어가야 할 건데요. 캣닙이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하나는 캣닙 가루. 하나는 그 뭐지? 모르겠다. 이것도 캣닙 가루인가? 안 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게 캣닙 가루인데 이것도 캣닙 가루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캣닙 가루인가요? 어,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는 만 원이에요. 만 원. 진짜 비싸요. 만 원. 저희 고양이는 이걸 먹어요. 먹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비비는 건가? 아무튼 이제는 그 다음에 바로 어, 맞아. 이거 캣닙 가루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하지? 하자. 이렇게 써 있고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어, 목줄. 목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목줄, 그 다음은 목줄인데요. 어, 이거는 가슴줄이거든요. 이거는 혹시 필요 없는 거고 이건 가슴줄이에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가슴줄이. 가슴줄. 이거야? 이거는 저희가 그, 이것도 가슴줄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찾는 중이에요. 밖에 있나봐. 밖에. 네, 그 다음은 어, 고양이 모래, 밥, 사료. 사료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뿅! 네, 고양이 모래입니다. 어, 자세한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고양이 모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고요. 어, 빵 뚝!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동물병원에 팔았어요. 저는 이게 동물병원에 샀어요. 이게 얼마지? 어, 이거 한참 안 나오는데? 이게 한, 맞아. 8,000원, 8,000원. 여기 이렇게 놨어요. 8,000원. 그 다음은 바로 사료로 넘어갈게요. 어, 고양이 사료고요. 이거는 14,000원이었어요. 14,000원. 이것도 동물병원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다음은 어, 이건 다 떨어져, 이거 한 개, 한, 남았는데, 다음은 이건, 이거예요. 이건, 이건, 이거는 캣쇼예요. 캣쇼. 아, 이제 캣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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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쇼구나. CAD, 캣쇼. 감쇼. 캣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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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네, 이게 뭐야. 그 다음은 고양이 브러쉬 털 이렇게 뽑아주는 거에요 그 다음은 바로 오빠 다 뺏어 내가 이거 이거는 고양이 목욕할 때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거거든요 손을 닦는 것도 나은데 저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으로 닦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양이 소개 바로 고양이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양이 소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고양이 얘는 나비입니다 나비 얘가 암컷이에요 암컷 귀엽기도 해 어 얘 왔네요 수컷 고양이 방울이 울어 방울아 얘가 방울이고요 얘가 나비 얘는 암컷 얘는 수컷 수컷이에요 어 지난번에 얘네 둘이 짝짓기를 했는데요 봄에 새끼를 날 것 같아요 봄에 새끼를 날 것 같고요 2주? 2주 정도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 살 거예요 내일보다 얼굴 보였어요 안 보였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왕으로 2탄을 잡을까요? 네 이제 이제 이제는 어 바로 2탄을 넘어갈게요 2탄은 어 저희 고양이 관찰 네 가볼까요? 뿅 안녕